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디사이드 베스틱 안녕하세요 베스틱니다 저희는 앞에 표시가 없어요 그냥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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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 무대 퍼지기 많은데요? 오늘 무대 어땠는지 알메잉 프로듀서님들 저희는 뒤에서 아주 흡족하게 봤어요 저는 회사한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약간 찌질한 연기였는데 괜찮아요 어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번에 얼굴이 좀 찌질해서 왜그래요 자체 개설하고 있어 진짜 자생각이 너무 없어 아 됐어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거에요 저희가 노래를 썼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의 곡을 써주는건 사실 처음이라서 근데 그게 베스틱이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써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스틱분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항상 알메잉 이제 오빠언니들에게 곡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네 만족하신다니까 저희도 너무 네 좋고요 저희도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불만이 굉장히 안 재밌으셨나봐요 저희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딩 무대를 저희가 또 처음 해봐서 네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 알메잉분들은 네 프로듀서 하면서 프로듀서 볼 때 네네 이제 베스틱에 네 어떤 뭐 어떤 팀? 어떤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 본인들과 케미가 더 케미가 맞았는가 아 아 혜영분한테 물어봐요 저는 뭐 케미가 맞았다 뮤지워디니까 아닐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는 케미는 팬은 나노러 물어보 이렇게Michael called 린이란 technical 아유 자 그리고 다들 되게 저희가 생각한 파트에 되게 잘 어울리게 잘 해 주어서 아 아이고 ete 저희 네 벤스틱 멤버들도 프로그램 하셨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는데 다른 프로듀서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프로듀서님이 있다면 어떤 프로듀서님이 있을까요? 저는 다요 아 다 말고 한 명만 꼭 찍어주세요 있으세요? 리더님이에요 리더님은? 다혜씨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정말 다 너무 좋으신 다행히는 원래 다해서 네 저는 다 하는 걸 좋아하는 팬들 정말 하니 여러 장면을 다 해보시네요 알베인분들은 어떤 가수와 하고 싶은지 오늘 출연진 중에 우리 빼고 저는 솔직히 저는 오늘 루켄쌤이 보고 НА 네, 알빙분들과 했던 무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죠, 여기서? 다음대로 곡 써줘요, 저희 알았죠? 약속을 해주세요, 지금 이제는 잠깐만요, 성급한 것 같아요 아니야, 돌지마 예! 그럼 이제 저희 베스트의 다음 무대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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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이 활동해주시고요, 베스트의 무대 남았으니까 아까보다 더 소리 질러주시고 네, 저희리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히 계십니다 다음 곡은 저희 베스트의 Thank you very much라는 곡인데요 정말 가사가 재미있어요 막 웃지마 이거, 너 재수없다고 웃지말라고 하고 처음에 들으실 때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네, 커플들에게 한다고 생각하셨죠 네, 커플들에게 웃었으니까요 웃지말라고 네, 그럼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지마! 한글자로 네 네 네 네